김종배 시선집중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김덕룡 민주화추진협의회 이사장 모시고 김영삼 정부 당시에 있었던 사법적 단죄와 사면의 과정, 전두환 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사면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엔 김대중 정부 때의 일을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분이죠.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잘 못 지내요. 왜요? 낙선거사입니다. 선거 필요는 저부터 푸셨습니까, 많이? 많이 풀고. 그러니까요. 제 부덕은 소치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그건 더 안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전두환 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의원님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김덕룡 이사장 모시고 그 질문을 드렸더니 9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입고를 한 직후잖아요. 그때 전두환 씨에 대한 사면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게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의사도 있었지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고 김덕룡 이사장 말씀에 본인도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후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면 과정이? 본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보복을 나로서 끝내자. 그러고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도 정무수석을 김대중 전 총재께 보냈어요. 보내서 백담사에서 내려오게 할 때도 주도적으로 백담사를 꼭 전직 대통령을 가둬둬야 되느냐. 그리고 여의도 사저 지금도 말썽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정무수석이 물으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집 한 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백담사에서 내려와서 지금의 연희동 사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그리고 잠깐만, 백담사에서 노태우 정부 시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노태우 씨가 정무수석을 김대중 대통령. 재창윤 정무수석. 을 보내서 백담사인가 나오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사를 먼저 물어봤던 겁니까? 그리고 연희동 사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용서를 했죠. 집 한 채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물론 김동용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거기에서도 논의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면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더 아마 홀가분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당선이신 분일 때 만났을 때 그럼 주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면을 건의를 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요. 그런데 김동용 이사장께서 어제 하신 말씀 중에는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면을 이야기하고 했던 배경에는 군부라든지 영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식했던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 군부에서 혁명을 한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김영삼 대통령 후보 단일화 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군부가 거부 반응이 있다. 그리고 영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지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IMF 외환위기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만이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치 보복은 나로서 끝나야 된다. 나의 희생으로서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하자.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쭤보고 싶으니까 사명 과정은 알겠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전직 대통령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이런 자리가 제 기억이 맞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이순자 씨의 회고를 보면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목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맨 처음에 취임을 해서 관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서 내외를 초청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그때 참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오시면 안내를 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조금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직전 오셔가지고 오찬 장소로 들어가는데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서서 오랫동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두환 대통령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문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딱 꺾이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역시 김대중 대통령은 다른 분이야. 전직 대통령도 한 번도 초청 안 했는데 이렇게 초청한 다음에서 얼마나 크게 말씀을 하시든지. 김영삼 대통령이 들으라고 한 얘기. 그렇죠. 들으라고 한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모시고 가니까 그때까지도 두 분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거의 밀어버리듯 악수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극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전두환답다. 거기에는 자신을 교도소로 보낸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사감이 잔뜩 묻어있는 것으로. 잔뜩 묻어있는 거고 아무튼 안 좋은 거예요. 이상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따로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광주민주화운동 특집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단순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누가 주도를 했던지를 떠나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두환 씨가 국민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데 꼭 사면을 했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쭉 고정출연을 하다가 시선 집중해서 잘라버리니까 나오고 싶었는데 한번 청취자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응하고 보니까 이거예요. 5.18 관계인데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사면을 하고 또 그전에 사저로 백담사에서 내려오게 하고 했으면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진실로 반성하고 역사 앞에 고백을 해서 국민들의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재미있는 얘기로 조봉암 선생이 과거 좌익 활동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농림장관으로 초대 발탁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조봉암 선생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나가지고 왜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느냐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조봉암 선생과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교류할 수 없다. 그래서 조봉암 선생 얘기를 잃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전두환 대통령도 노태우 대통령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반성과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역사적 심판을 받았어야 옳다. 그러면 누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처벌하자고 하겠느냐 이걸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건데 예를 들어서 만델라 대통령의 어떤 사례를 전해서 본다면 용서는 그러니까 고백과 용서라고는 키워드는 두 개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김영상 김대중 정부를 관통하면서 용서는 있었지만 고백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해달라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측 이양우 변호사가 몇 번 저한테 오시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고백 반성 사과 이런 게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전직 대통령 예우 환원은 해 주지 않았죠. 그때 좀 차라리 이게 좀 너무 물론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단순한 접근이긴 하지만 사면의 조건으로 고백을 먼저 걸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아주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너무나 전두환 씨에 대한 너무나 어떤 좋게 접근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사면을 한다면 용서를 한다면 그래도 고백하지 않겠는가. 글쎄요.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광주 시민들과 5.18 단체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왜 그랬느냐 하고 비난을 했지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보면 저도 그랬어요. 대통령님께는 복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눈을 딱 맞추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통해서 국민 화합을 이룩해야만이 우리가 소수 정권으로서 또 MF의 한 얘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은 그렇게 베풀면 그러한 것은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아쉬움을 조봉하음 선생의 예를 드시더라고요. 그때가 김대중 정권은 엄밀하게 DJP연합정권 이렇게 부르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때 김종필 총재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또 작동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DJP연합의 합의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내각제하고 첫째는 내각제.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그러지 사실 김종필 총리 총재님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사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아주 나빠요. 아주 나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도 굉장히 나빴어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나빴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감정이 나빴던 이유는 뭘까요. 세간에 알지. 금고 이야기 돈 이야기 이런 것 때문인가요.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양아들이다 해서 박근혜한테 잘했죠. 금고에서 나온 돈도 6억인가 이걸 주고. 저랬는데 나중에 제가 박태준 전 총리가 이제 사실 djp연합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djt djjptj 이렇게 연합을 위해서 사실 박태준 전 총리는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박근혜 박태준 이 두 분이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신라호텔 중국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점심시간 두 시간 내내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생생히 들었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을 모시고 전두환 씨의 어떤 단재와 사면의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저렇게 뻣뻣이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어떤 거의 철면피 같은 행각을 벌이는 게다가 국민적 공분. 이것이 역사적 단재 사법적 단재가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 지적.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있고 의원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전두환 씨로부터 오늘 이후로라도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헬기 사격이라든지 발포 명령이라든지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기대를 하세요 의원님? 지금 현재 보면 너무 파렴치하고 뻣뻣해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법부에서 추궁을 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아니 멀쩡한 분이 골프 치고 식사 다닌 분이 거기 가서는 치매라고 얘기를 하니 제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도 전두환 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제가 밝혀내는 데 노력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사진 1700여 점을. 저희가 인터뷰에서 잠깐 언급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고 또 문서 목록 2700여 건을 받아낸 제가 해서 공개하고 광주 의원들에게 해나 하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5.18은 신군부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1980년 3월 달에 이미 조직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두목 김대중. 이 밑에 이제 조비오 신부 제가 볼 때는 정동연 이런 분들을 일란편을 만들어가지고 맞춰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5.18은 신군부의 집권을 위해서 최소한 몇 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신군부가 만들어서 조작해 나갔다. 이걸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고 제가 찾아냈고 지금 광주 5.18 기념사업회 등 거기에서 학술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5.18은 5월 17일 신군부의 의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되니까 연행되니까 맨 먼저 광주 시민들이 부러지는 게 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광주에서는 늘 5.18 기명에 김대중 이건 정치적으로 엮일 수가 있다 해서 늘 빠져나가니까 빼니까 조금 언짢게 생각했어요. 역사는 사실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다고 나 석방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군부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역사의 자료가 누적이 되면 진실에 다가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인정을 안 하면서 왜곡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왜 최근 들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은 택시 운전사 영화를 볼 때는 울어요. 그러나 극장 밖에 나와서는 5.18은 북한 폭도 700명이 일으켰다. 광수 얘기 나오고. 광수 얘기 나오고. 지만원 씨도 제가 비난을 했더니 저한테 고소를 해서 1심에서는 제가 이겼는데 항소심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재판 진행 중이죠. 지금도 재판 진행 중이죠. 고소를 당하셨어요. 의원님. 고소를 당했죠. 내가 이제 지만원 씨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러한 유언비어. 그런 sns 활동. 이러한 것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통합당한테 선거 후에도 얘기를 하는 것은 왜 당신들이 망했냐. 5.18 세월호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것은 참 역사적으로 잘못하니까. 새 지도부는 5.18부터 4.16 세월호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사죄해라.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김종인 아직 비대위원장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사과를 하자 하면서도 거기에서도 5.18은 빼더라고요. 그런데 통합당 청년비대위 그 청년들이 5.18 세월호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사과하자. 이러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알리고 노력을 하면 저는 그분들도 인정하리라고 보고 만약 그분들이 앞으로 직분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역사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 이른바 청년세대 일부에 광주 참배하러 간다 이런 어떤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새롭고 중요한 움직임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MB 박근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청년비대위원들이 5.18 세월호도에서 사과하고 참배하러 가자 하는 것은 진전된 역사죠.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동룡 이사장을 모시면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질문이 만약에 전두환 씨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똑같은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전두환 씨에게 정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백담사에서 또 5.18 문제에 대해서 사면을 얘기했을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진심을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헬기 사격 등 사실대로 밝힐 건 밝히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사법부의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 일말의 양심을 가진 그래도 전직 대통령답지 않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를 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전직 대통령인데 그러한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마지막 보여달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그 말씀하신가 갑자기 퍼뜩 생각 하나만 더 덧붙여요 마지막 질문으로 노태우 씨의 어떤 그 아들인 노재원 씨가 오일파 광가 광주 국립묘지에 와가지고 참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뉴스를 탔고 아버지 관직평가 평소에 꼭 가서 사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것도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 자체가 그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죠. 노재원 변호사가 그렇게 한 것은 그래도 옳은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노태우 씨의 어떤 심경이 아들의 어떤 행적의 행보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도 평가를 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사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그러한 말씀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으로서 그렇게 한 것은 그 자체도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태우 씨의 어떤 진심이 담겨있든 아니면 아들에 의한 대신이든지 그래도 노태우 씨는 최소한 최소한 간접적인 사과라로도 한 거다. 그렇죠. 그런데 전두환 씨는 그것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아드님이 그렇게 한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제가 방송하면서 대통령 용어라는 소름에는 엄청난 댓글로 비난을 받고 sns로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건 해야죠.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갔어요. 저희 부모님이 독립지사로 거기 모셔 있는데 대전현충원장이 그래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가 거기 돼 있대요. 80평이.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오신다. 그렇지만 국무회에서 의결을 하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5.18 관계자들 또 몇 사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마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준비해 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국립묘지 안장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지 최소한도 그러한 것이 밝혀졌어. 또 국민들이 어떤 용서를 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전두환 씨가 너무 많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5.18 영령들을 무시하고 조비호 신부님은 같은 분을 사자명예훼손을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립묘지도 안 가야죠. 그러니까요.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 시선집중